그 다음에 이제 한번 중요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.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좀 확인하고 좀 할 필요도 있어요. 그래서 뭐냐면 일단 모델링 관련된 단위 한번 얘기했었죠. 지금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아키텍처럴 디자인의 mm 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윈도우에 모델 인포라는 메뉴에 가보면 이렇게 떠요. 마지막에 보면 유닛이라고 있죠. 유닛, 유닛. 여기서 길이 단위가 mm로 되어있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이 또 디시멀로 되어 있고 다른 거 아닙니다. 디시멀입니다. 그래서 이거 되어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된 거 이 부분은 어느 만큼 정밀하게 표현할 건지인데 0으로 해 두시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하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다만 자기가 좀 정밀한 부품을 만든다거나 그러는 분들은 이 밑 이하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네, 스냅핑도 그 이하로 맞추는 게 맞겠죠. 바꿔볼까요? 이렇게 바꾸면 스냅핑도 이 이하로 맞춰지는 거죠. 다만 이 부분을 나는 뭐 건축을 하는데도 더 정밀하게 할 거야.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. 이러면은 정밀해지는 건 좋지만 그만큼 컴퓨터가 연산하거나 계산하는데 더 세밀하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적인 부분,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 1mm 오차가 주고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. 물론 뭐 생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0.5mm, 0.1mm 이런 단위로 작업하지 않습니다.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정밀한 부품들을 만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0으로 쓰시면 돼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